세계 불교를 소개하다 캄보디아 불교를 찾아서 오늘은 그 마지막 네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앙코르웃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원 가기 위해서 CM내부로 가야 되는데 대개 태국에서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고수입니다 요즘은 베트남에서도 가기도 합니다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시 또 코로나가 끝나면 또 많은 성지순례를 가겠죠 전 회에서 이미 앙코르웃에 대해서는 대강 소개를 했지만 몇 년 만에 제 얘기입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몇 년 만에 다시 찾은 CM내부는 앙코르웃이 있는 지역이 CM내부거든요 그 당시에 새롭게 변모하고 있었고 관광 방문객들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과는 전혀 다른 시가지의 모습을 하고 상당히 발전을 이루고 한 상태였습니다 캄보디아 불교는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거의 아사 상태에 놓여 있다가 다시 급속하게 부흥하는 캄보디아 불교를 보고 격세지감이 들었습니다 닥터 요 대만 분인데 대만 대학의 교수요라고 있습니다 요 박사 나는 태국의 수락시발학사 선생과 한담을 마치고 바로 공항으로 향해서 CM담부행기에 탑승을 했죠 승객 대부분이 서구 사람들이었고 서구인들은 문화의 유적을 찾는 것을 여행의 제1과목으로 생각하고 다음은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또 음식과 레저를 즐기는 쪽입니다 우리하고 조금 관광하는 목적이 좀 다르죠 말하자면 왕코로왓을 찾는 서양인들의 숫자가 아시아인을 오히려 웃도는 것 같아서 그 열기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CM담부국제공항에 내려서 호텔로 향하면서 젊은 택시 기사와의 대화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 34세인 상왕이라는 이 청년은 그야말로 캄보디아의 현대사를 말해주는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킬링필드 직후에 태어난 그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이제는 2세들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일에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영어회화는 자연스럽게 익혀서 간단한 의소소통은 문제가 없었고 CM담부 시간이나 몇 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고 관광도시 분위기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도착했기에 당일은 일단 호텔에서 쉬기로 하고 다음 날의 일정은 앙코로왓과 바이온사원 등을 보고 저녁에는 앙코로의 미술한 쇼를 보기로 했습니다 호텔에는 의외로 서구인들이 많았고 한국 식당도 있어서 우리나라 관광객도 제법 오는 것 같고 특히 불자들의 성지 순례 코스가 되어가지고 한국 불자나 일반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관광지로 급부상했습니다 닥터 요한은 모처럼 한국 대만 불교에 대해서 담소를 나누면서 저녁 식사를 하고 일찍 쉬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움직이러 해서 앙코로왓 사원 입구에 갔더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몇 년 전과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입장료 20불이면 그 당시 22,000원인데 결코 적은 돈이 아니고 연간 수백만 명이 찬다고 하니까 관광 수입도 대단하다고 하겠습니다 입장 수입뿐만이 아니고 CM립에 떨어뜨리는 달러가 만만치 않다고 이제 보고 캄보디아의 경제에도 플러스가 되는 황금알을 낳는 달러박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한 2, 3년간 2년간 지금 불황이겠죠 그러나 이제 앙코로왓 사원 주위는 벌써 활기에 넘치고 몇 년 전 얘기입니다 많은 인파로 넘쳐나는 그야말로 관광 붐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에 대한 깔끔한 관리와 운영에는 아직 미흡한 것 같고 앙코로 사원 관리 보호 그 자체도 아직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이 요청된다고 느꼈습니다 앙코로와서는 처음에는 힌두교 사원용으로 건립되고 나중에는 불교 사원으로 사용됐던 거대한 종교 건축물입니다 이 거대한 건축물을 세운 분은 수리야바르만 2세 왕입니다 힌두교의 비슈노신을 찬탄하기 위해서 이 건축물을 지어서 헌납했는데 남인도 힌두 문화가 크메루 왕국에 깊이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크메루 왕국에 세워진 것은 790년 자야바르만 2세 왕에 의해서이지만 앙코로와서는 수리야바르만 2세 왕에 의해서 건립되었고 앙코로왓 사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원들도 건립했습니다 앙코로와서는 최고층 첨단에는 캄보디아를 상징하는 건축양식이 있고 이 건축 모양은 캄보디아 국기가 되었습니다 앙코로 사원은 힌두의 신화와 우주관이 건축 설계의 기본이 되고 있는데 건축양식은 남인도의 드라비다인 건축양식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미 전에서 언급한 바 있죠 하지만 남인도의 드라비다인 건축양식을 전적으로 모방한 것은 아니고 크메르 양식을 가미해서 앙코로 양식의 독특한 건축술이 탄생되었습니다 앙코로와서는 건립하는 데는 건축 설계나 기술적인 분야는 남인도의 엔지니어들에 의해서라고 하지만 중간 및 하층 인력은 크메르인들이었는데 40만 명이 동원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앙코로와서에 대해서 소개하려면 상당한 양의 원고가 필요합니다 앙코로란 영문책이 있는데 마이클 프리맨이라는 분이 지은 앙코로와서에 비롯한 이 일대의 사원들에 대해서 30년간 탐사하고 연구한 소개서인데 정말 속속들이 구석구석 이곳저곳 사원들을 세밀하게 소개하는 역사서요 해설서입니다 앙코로와서원을 둘러보느라면 정말 인간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왕의 의지에 의해서 이런 거대한 종교 건축물을 세웠다는 것은 그만큼 왕권이 강하고 부가 뒷받침 되었다고 보는데 수리아 바르만 이세왕은 크메르 왕들 가운데 막강 군주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힌두교가 힘을 얻었고 힌두 승려들이 앙코로와서원에서 비슈노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주문을 내었겠지만 자야바르만 칠세왕에 이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자야바르만 칠세왕은 1181년에 등극해서 1218년까지 거의 40년간 왕이 있었는데 그는 영토를 넓히고 힌두 사원도 건립했지만 앙코로톰이란 신도시를 건설하고 불교사원인 바이온을 건축한 것입니다 앙코로톰 신도시에 세워진 사원으로서 이 사원은 인도의 대승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자야바르만 칠세왕이 죽고 나서는 힌두와 상자부 불교 간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는데 결국에는 상자부가 힘을 얻게 되었는데 13세기에 접어들면서 앙코로와서일 필요한 바이온 사원 등은 상자부 불교 사원으로 점점 변화해가고 이 전통은 어느 날까지 그러니까 앙코로와 사원이 힌두교 사상과 문화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 다음에는 또 대승불교가 거기에 접목이 됐고 그렇지만 13세기 이후에는 테라와다 상자부 불교가 수용이 돼서 현재까지 상자부 불교로 장착이 되었다 이런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비록 16세기가 되면 앙코로를 비롯해서 앙코로톰은 정글의 밀림 속으로 묻히게 됩니다 앙코로와시 서양에 알려진 것은 1586년 한 포르투갈의 신부가 방문하고서 하는 말이 이 세상에는 그렇게 큰 건물이 없어서 펜으로는 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후 프랑스 방글학자이며 탐험가인 앙니 모어가 19세기 중반의 곳을 방문하고 여행기를 썼고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캄보디아 내전을 겪고 난 다음에 발굴 개방하여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바이온 사원은 처음부터 불교 사원으로는 건립되어서인지 바이온 사원 근처에는 그 자체는 유적이 되었지만 주변에는 여러 개의 테라와다 사원이 있어서 비구들이 전법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CM립의 앙코로와시나 앙코로토모 바이온 사원을 찾으면서 현재 캄보디아 불교의 모습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다행하게도 불교가 다시 부응하고 있었습니다 앙코로 사원 유정 경내에도 테라와다 사원이 있어서 수십 명의 비구와 사미들이 수행하고 있었고 캄보디아 국민들은 사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앙코로와시나 앙코로와시나 앙코로토모 바이온 사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유용해 감탄을 연발하면서 이런 초대형 건축물을 중세시대에 세웠다는 것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 있습니다 오전 일정은 앙코로와시나 앙코로토모 바이온 사원을 보고 나면 어느 정도 오전 시간이 지납니다 CM립에는 앙코로와시나 사원군 말고도 큰 호수가 있는데 오후에는 대개 호수를 찾고 저녁에는 앙코로의 미소란 쇼를 관람함으로써 하루 일정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CM립에 앙코로와시를 가게 되면 오전에는 사원을 관람하게 되고 방문하게 되고 또 오후에는 호수 또 저녁에는 앙코로의 미소란 쇼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게 된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영상 30-40도가 넘는 더위지만 관광객들은 앙코로의 신비에 젖어들면서 중세 커메르 왕국을 꿈속에서 여행을 즐기는 기분을 느낍니다 캄보디아는 내전을 겪고 난 지금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가져오는 사회 국가의 불안은 결코 나무나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 쓸쓸한 씁쓸한 감을 느끼게 되는데 한국이라면 다들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타선지석이 아닐까 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낮에 한숨 자고 나면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톱네샵 호수는 규모가 제법 크고 호수 위에서 사는 수상족들이 있어서 한 번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듯 합니다 민간기업과 정부가 합작해서 호수를 둘러보는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30불을 받는데 그게 세련되지가 않았습니다 받는 돈에 비해서 시설이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엔진을 단 배가 빠져나가는데 좁은 수로에 교통체중이 생겨서 배가 시원하게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들리는 호수 또한 아직 개발이 안 된 듯하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은근히 약간의 돈을 망정 쓰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몇 년 전보다 오히려 호수에 사는 수상족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는 데는 자연스럽지 못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수 위에 떠 있는 학교는 인상적이었고 약간의 보시를 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지난 70년대 힐링핀드란 대학살에 참고를 겪었고 이들 교인들 피해 혼란에 빠졌다가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으나 이렇다 할 자원이 없어서 공평을 외치 못했습니다 그나마 앙코로왓과 같은 문화유적이 있기에 잘 운영 관리하여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희망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런 호수의 수상족들에게 교육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은 액수이지만 학교 선생님에게 제가 이제 보시를 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택시기사 상황의 말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자신은 못 배웠지만 2세들에게는 교육을 잘 시키고 싶다는 의지가 가상했습니다 아마도 이곳 호수 위에 사는 사람들도 부모들은 같은 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수 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의지를 생각하면서 가이드에게 물어보니 이런 수상마을이 몇 십 개가 된다는 것이었고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호수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호수의 물 색깔은 완전히 항토빛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는지 의아했지만 조상 대도로 수백 년을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호수 관광을 마치고 CM랩 시내로 향했는데 저녁에 앙코르의 미소라는 쇼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사람당 50불 정도는 받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저녁 식사가 포함된 가격인데 뷔페가 엉망이었습니다 닥터 요아나는 음식을 먹고 난 다음 밤에 배가 아파서 설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식사는 좋지 않았지만 쇼는 그런대로 볼 만했습니다 크메로 왕국 시대의 번영과 영화와 사람들의 평화로운 삶을 재현해 보였는데 캄보디아의 종교사도 포함되었습니다 힌두에서 마헤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테라와다 불교의 비구들이 대거 등장해서 캄보디아인들의 삶의 의제가 바로 불교 사원임을 은연종 강조하는 것으로 쇼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캄보디아가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처음에는 힌두교 그 다음에는 또 마헤야나 대승불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테라와다 상자부 불교가 이제 정착이 된 그 과정을 그 앙코르의 미소에서 스마일 오브 앙코르 쇼에서 보여주더라고요 동남아시아의 불교권에서 캄보디아는 국력의 열쇠에도 불구하고 상자부 불교의 전통만큼은 철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킬링필드라는 정치적 대격변을 겪으면서 캄보디아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크메노 공항을 이끌던 논놀이 해외 망명의 길을 택한 사이 베트남전이 종식되면서 크메르루즈는 푸놈펜에 입성했습니다 국명을 민주 캄부치아로 개칭한 크메르루즈는 혼란한 국내 상황을 타격하기 위해 화폐제도의 폐지 도시 주민의 강제농촌 이주 등의 극단적인 공산주의를 내세워 기존의 산업시설을 모두 파괴하고 기업인 유학생, 부위충, 구정권의 관계자 심지어 크메르루즈 내의 친월란파까지도 반동분자로 몰아서 확산했습니다 1975년에서 1979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킬링필드 아시죠 여러분? 영화도 나왔잖아요 1975년에서 79년 사이에 1980년 통계로는 200만 명이 희생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1984년 영화 킬링필드는 캄보디아의 저널리스트인 딥프랑과 또 다른 생성자 하잉 응고루가 겪은 일들을 보여준 영화입니다 정말 인류에게 이거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창극이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런 게 비슷하죠 킬링필드는 아니지만 어쨌든 러시아가 침공해가지고 지금 수백만이 피난을 가고 또 많은 사람이 죽고 참 그 저는 앙코르를 둘러본 뒤 푸놈펜으로 향했습니다 푸놈펜은 캄보디아의 수도입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가장 큰 도시로서 톨레삭과 메콩강을 끼고 있는데 1865년 프랑스 식민지 때 이곳으로 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가 처음 생긴 것은 1372년입니다 지금은 정치문화예교 경제산업의 중심지로서 현대 캄보디아를 상징하는 도시 푸놈펜 인구는 약 2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푸놈펜은 프랑스 식민정부가 발전시킨 도시이기 때문에 프랑스 풍 건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푸놈펜이란 오어는 펜의 언덕 이란 뜻이 있는데 왓 푸놈이란 사원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1473년에 처음 세워진 이 사원은 푸놈펜의 정신을 상징하는 사원입니다 해발 27미터 높이의 이치한 언덕이 세워진 불교 사원인데 현재들은 비구들은 없지만 푸놈펜 시민들의 귀차가 되고 있습니다 호텔의 예장을 불고 강뚝길을 따라서 조금 걸어가니 왕궁이 나왔는데 캄보디아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왕궁 옆에는 몇 개의 사원이 있었고 불교대학이 있었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는 부학장인 소반나타나 비구스님을 만나 뵙고 캄보디아 불교에 대해서 이것저것 정보를 듣고 캄보디아 불교협회도 찾아와서 캄보디아의 현대불교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부학장 소반나타나 비구스님은 지금 학장이 되었죠 캄보디아 내전 전에는 6만 명의 비구들이 있었는데 킬링필드위원은 불과 천명도 안 되는 그야말로 불교가 초토화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약 6만 명의 비구가 비구 4만 명의 3위가 있고 정식 비군인은 아니지만 준 비군인들도 수천 명이라고 했으며 그러니까 지금 캄보디아의 비구 3위 합쳐서 한 10만 명이 넘는데 지금 더 늘어났을 겁니다 한 15만 명이 10, 2, 3만 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산을 하고 캄보디아 전국에 절이 한 4천 개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브라시아노쿠 라자 불교대학교 부총장인 브라 떼서타키 소반나타 스님은 매우 바쁘게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도 델리다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마친 분으로 영어에 농통하고 캄보디아 진보파 승가의 상가라자 태봉 종정의 사서식장에도 하는 그야말로 캄보디아 불교의 미래 지도자라고 하겠습니다 스님은 현재 불교대학 학장으로 재직 중이면서 부학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앞날이 촉망되는 엘리트 비구 스님입니다 캄보디아 불교의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불교가 언법상으로 국교가 되어 있으며 국민 95%가 불교신자입니다 노로돔 샤모니 국왕은 독신으로 독실한 불교신자라고 했으며 비구로서 단기 출간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동남아에서는 평생 스님이 아니라도 단기 출가 제도가 있거든요 한 달 3개월 1년 내가 캄보디아를 찾는 기간은 태국과 마찬가지로 신년 명절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하루 종일 국민들의 축제 분위기를 중개했고 비구 스님들을 초청해서 공양을 올리는 그야말로 불교를 국교로 대접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불교는 그동안 엄청난 실현을 겪었습니다 카메로왕은 불가사에 난코로와서 걸리고 또한 바이온 불교 사원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힌두교를 받아들였지만 나중에는 불교를 받아들였고 결국에는 테라와다 상자부 불교가 지금 정착됐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스 식민지를 겪으면서 불교는 침체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캄보디아의 비구들에 의해서 불교는 지켜졌고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캄보디아의 불교는 제자질을 찬다되었으나 이데올레우기에 휘말려 내전을 겪게 되고 킬링필드라는 동족의 대량 학살이 자행됐던 것입니다 인구 800만 명 가운데 200만 명 이상이 시행됐다고 하니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캄보디아의 현대사입니다 캄보디아를 몇 년 만에 찾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불교가 급속도로 부응하고 있었고 특히 상자부의 전통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불교는 태국, 라오스, 미얀마, 실롱과 더불어서 상자부 불교권을 강한 연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의 시엠닙과 프랜포네에서 보고 느낀 캄보디아 불교는 밝아 보였습니다 거의가 젊은 비구들로서 나이 많은 비구스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킬링필드 때 많이 희생당하고 강제로 환속당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는 다시는 이런 범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절했습니다 포럼펜에 있으면서 킬링필드 박물관 찾아서 희생당한 영영들에게 묵념을 올렸지만 그 참혹했던 광경과 역사는 참으로 먹불인견이었습니다 해골들이 그대로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서구인들도 이곳을 찾아서 희생자들은 넋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노로돔 시아노코 왕이 왕위에 올랐다가 지난 2014년 서거하고 2014년 장례식을 거행할 때 캄보디아의 비구들 수천명이 빨려 연불을 하면서 왕위에 극락 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은 장관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왕국의 헌법에 불교는 국교라고 아주 멋을 박을 정도로 불교는 캄보디아의 종교로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현재 1,600만 인구의 비구가 그런데 비구가 6만 명 3인승까지 합하면 한 1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캄보디아 불교의 한 비구 스님이 통계를 얘기해 줬습니다 나는 이번 캄보디아 불교의 현장을 보면서 캄보디아 불교가 다시 부응하는 것을 보니 정말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부닫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많은 비구 스님들을 캄보디아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어서 캄보디아 불교의 미래가 보는 듯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킬링필드 박물관 찾았을 때는 눈물이 돌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데올로기 이념이 가져온 참극은 너무나 충격이 컸고 한 나라를 수령에 빠뜨렸지만 커메르인들은 다시 일을 서고 있었습니다 킬링필드 당시 인구 800만이었지만 현재 1,600만 많이 늘었죠 배가 젊은 세대들은 킬링필드의 비극을 잊은 듯 잘 모르지 젊은 사람들 열심히 살아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고 불교가 국교라서 캄보디아 국민들의 마음을 부처님의 자비로 감싸주는 것 같아서 마음 편했습니다 심성이 착하고 불교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커메르인들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기를 기원하면서 캄보디아 불교를 소개를 이 정도에서 그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불교를 4번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상자부 불교 국가 중에서도 아주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세계불교 속에 캄보디아 불교를 찾아서 네 번째 강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